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화분 올려봅니다. 영신다육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에 있고요. 선운사가는 9길 2차선 도로 옆에 있습니다. 오늘도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가로 11.5 높이 13 12,000원짜리 만원에 할인합니다. 전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햇빛이 지금 오늘은 낮에 찍다보니까 햇빛이 너무 많이 찌가지고 밝게 나오네 나오기는 이렇게 세가지 색이 있어요. 네. 1번 12,000원짜리 만원 네 갑니다. 다음 2번 꽃뿐이죠. 2번은 가로가 12.5 높이가 8.5 7,000원짜리입니다. 네. 꽃뿐 이렇게 입 있는 데가 넓은 거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는 넓고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쑥색, 연두색, 노란색 뭐 이렇게 섞여있네요. 네. 있고 빨간색도 있고 네.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 있습니다. 검정색은 하나 있는데 하나 남았네요. 네. 2번은 7,000원짜리입니다. 자, 3번. 3번은 얘가 검정색하고 숙색하고 있었는데 숙색만 남았어요. 가로 12 높이 13.5. 네. 얘도 12,000원짜리였는데 만원에 할인해서 판매하죠. 네. 크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입화분들은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크기에 비해서 네. 얘는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8. 네. 6,000원입니다. 4번 네. 다리도 있고요. 네. 이렇게 캐릭터가 네. 그려져 있어요. 캐릭터 네. 색깔은 보라색도 있고 주황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분홍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은 여러가지 네. 다섯 가지 종류 있는 것 같아요. 네. 4번은 6,000원입니다. 다음은 아이고 5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9,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쭈물을 뿐이죠. 그래서 좀 단가가 적어도 단가가 있는 분입니다. 전에 이걸 많이 찾으셨는데 또 갖다 놓으니까 또 안 가져가시네요. 네. 분홍색. 뭐 이제 명절 새면은 분갈이 시즌 돌아와서 네. 화분은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신다육은 명절에도 네. 장사합니다. 방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놀러오셔요. 5번 9,000원입니다. 다음 6번 갑니다. 6번은 가로가 15, 세로가 11.5, 높이가 12cm, 15,000원짜리, 13,000원에 세일하죠. 쑥색, 검정색, 이렇게 파란색 세가지 있어요. 생김새는 네. 다리가 튼실하게 생겼죠. 네. 크기도 괜찮고요. 네. 6번. 네. 13,000원입니다. 다음 7번. 7번도 가로가 12.5, 높이가 14.5, 12,000원짜리, 10,000원에 할인하죠. 크기도 괜찮습니다. 큽니다. 네. 어. 높이가 뭐야. 아니. 가로가 12.5 되나서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색깔은 분홍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른색도 있고 그 다음에 쑥색도 보이고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네. 7번의 12,000원짜리, 10,000원에 판매합니다. 다음 8번. 8번은 가로가 10.5, 높이 11,000원. 얘도 인기 있는 아이입니다. 인기 있는 아이. 다리가 이렇게 생겼고요. 다리. 네. 이렇게. 앞에는 나뭇잎 모양. 네. 다리는 이렇게 높. 조금 높게 생겼습니다. 멋져요. 색깔은 하늘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노란색은 거의 다 빠지고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빨간색이 있고 그러네요. 네. 8번에 8,000원입니다. 다음 9번. 9번은 가로가 14.5, 높이가 12,000, 14.5가 더 된 애들도 있어요. 작은 애가 14.5고 넓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14.5고 이런 애들 15, 16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이즈. 9번에 12,000원짜리입니다. 다음 10번. 10번도 가로가 19.5, 높이가 15. 네. 가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옆에 애하고 똑같아요. 네. 옆에 12,000원짜리 다리를 안 보여줬네요. 개구리 다리. 네. 9번입니다. 다음 10번 다리. 네. 개구리 다리. 네. 또 9번, 10번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크기만 달라요. 10번에 2만원짜리입니다. 다음 11번. 11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18, 7,000원짜리입니다. 농분이에요. 네. 이렇게 크기 농분. 미인종농아. 좀 내려오게 어... 뭐 심을 오경이나. 네. 뭐 그런 애들 심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멘도사 뭐 이런 애들. 베라하킨스. 이런 애들 심으면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아서 싸니까. 네. 11번은 7,000원입니다. 다음 12번은 15,000원짜리입니다. 가로가 15,000원 높이가 13,000원입니다. 네. 15,000원짜리.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다리. 네. 튼튼하게 생겼죠. 색깔은 하얀색이 있고요.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이렇게 있어요. 색깔은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재고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12번에 15,000원입니다. 다음 13번. 13번은 가로가 18,000원 높이가 15,000원.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얘도 인기가 좋아서 지금 4개 딱 남았어요. 4개.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구정 쇠고 어차피 택배 보내니까 더 주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10개씩만 사십니까. 가성비 좋은 화분은 가로가 18,000원 높이가 15,000원짜리입니다. 다음 대지 화분. 다음 대지 화분. 대지 화분은 여러 번 나갔죠. 가로가 10, 높이가 9,5. 네. 12,000원짜리입니다. 대지 화분은 네. 복이 들어온다 하죠. 뭐 돈도 들어온다 하죠. 대지 화분은 이렇게 쌍으로 2개씩 딱 진열해놓으면 집에 멋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복 들어오게. 네. 14번 12,000원입니다. 다음 15번도 부엉이 화분인데 크기는 똑같아요. 네. 가로 10, 높이가 9,5. 14,000원짜리 12,000원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부엉이 화분은 부우기 영화죠. 네. 집에다 들어오면 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큐빅도 박혀있어요. 눈에. 돼지도 그렇고 부엉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띠. 올해는 소띠. 소띠는 얘도 똑같아요. 크기는 가로 10, 높이 9,5. 12,000원입니다. 소띠. 네. 올해 소 해야 해가지고 화분이. 어. 소도 나왔어요. 네. 이렇게. 다리도 있고. 소 모양. 네. 소 모양. 12,000원입니다. 다음. 17번. 4,000원짜리입니다. 17번. 가로가 11, 높이가 7,5. 4,000원짜리. 네. 인기 좋은 4,000원짜리. 몇 개 안 남았네? 이거는. 플레이스. 8,9개 밖에 안 남았네요. 4,000원짜리가. 네. 17번. 가로가 11, 높이가 7,5. 4,000원. 네. 다음. 18번은. 어. 3만원짜리인데. 한 개 남았네요. 가로가 18, 높이가 17,5. 얘는 3만 8,000원짜리인데. 3만원에 세일했거든요. 근데 한 개 남았어요. 이렇게. 네. 다리도 이렇게. 네. 한 개. 달랑 한 개 남았습니다. 18번은 3만원입니다. 다음. 19번. 19번은. 가로가 11, 높이가 8,5. 네. 4,000원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좋아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몇 개씩 여러 개 사서 심으신 분들. 어. 좀 작은 사이즈. 어. 다육이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고등. 한 5, 6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키면. 랜덤으로 색깔별로 보내드립니다. 19번에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번. 20번은 농분이에요. 가로 9.5 높이 12cm. 5,000원짜리. 농분.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음. 크기는. 어. 센티미터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 시키시면 사이즈들이 생각보다 작다고. 영상에는. 앞으로 잡아다니니까. 크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를 잘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20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12.5천원짜리입니다. 다음. 21번. 21번은. 가로 18. 세로가 12.5. 높이가 10.5. 18,000원짜리. 16,000원을 세일합니다. 얘는 18,000원짜리인데. 어. 자꾸 나보다 세일한다고 하면 아저씨가 세일하지 말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아예 세일가로. 제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거 잘하시고. 영신다육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얘는 모듬같은거 심무면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바이톨 종류도 괜찮구요. 네. 21번. 16,000원입니다. 다음. 22번은. 네. 5,000원짜리입니다. 가로가 17.5. 세로가 8.5. 높이 6.5. 네. 넉넉하니 7,000원짜리 치고. 큽니다. 커. 화분이. 네. 가성비 엄청 좋죠. 네. 자. 23번. 네. 7,000원입니다. 다음. 24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7.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짜리 치고는. 좀 큼직막하죠. 얘가. 사이즈가.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 그 다음에 린색도 있고. 여러가지 색이 있습니다. 쭉 보면. 쭉. 네. 저렇게. 자. 24번. 3,000원입니다. 다음. 25번. 25번은. 가로가 15.5. 높이가 10.5. 12,000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 항상 올려서 파는거라. 네. 많이 있답니다. 이번에. 큰 사이즈만 시키신 분들이 많아서. 10개씩. 10개씩. 막. 창들이 요즘. 창시대다 보니까. 큰 사이즈가 많이 나갑니다. 네. 25번에. 12,000원입니다. 26번. 26번은. 가로가. 18.5. 높이가 13.5. 네. 2만원짜리입니다. 네. 크죠? 이렇게. 네. 얘도.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면. 제가 지금 박스로 시켜놨기 때문에. 네. 시켜주시면. 제가. 연결세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6번. 2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준비했습니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输 worthy